정국 펜싱 쟁탈쇼 미스 쓰레기야 실시간 응원 현황 지도 보여주세요 아니 경기가 제일 많아 우리 전라남도 1300 서울 경기를 우리가 먹어야겠다 화이팅! 이겨주겠어! 경기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경기의 딸이다? 서울의 딸이기 때문에 전라도의 딸입니다 고향 부산 쪽은 펜싱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전신 꺾어서 드릴게요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충남 800점, 전남의 민승고와 서울 총 900점 가져가게 됩니다 아현 언니 꺾어버려 그 미를 흔한 줄 몰라 ultrasound 상남